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고입니다 오늘은 빵을 가지고 튀어라 랜덤 특집 아 오늘 오버워치 이따가 광고방송도 있어가지고 캔방 좀 폈어요 하이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멤버십을 이용하시면 네 유튜브 멤버십 이용하시면 비공개 동영상 재밌는 거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말 굉장히 재미난 특집을 소원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바닥에 떨어지는 모든 아이템이 일정 확률으로 사라지거나 두배로 떨어집니다 블록을 부술 때 아이템을 버릴 때 플레이어가 사망할 때 등 모든 경우에 적용되고요 아이템을 여러 개를 한 번에 떨어뜨려도 적용됩니다 모든 공격이 0에서 200% 중 랜덤으로 피해 입히고요 자 밀을 새로 넣으면 랜덤 조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망할 경우 빵이 두 개 떨어지고요 이 역시 랜덤하게 사라지거나 두배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더하여 몬스터들이 밀을 떨어뜨린다고 해요 빵섬 와 말 그대로 진짜 랜덤이네 자 그러면 바로 한 번 능력 추첨해 보겠습니다 나 방송중이니 평소에 나한테 귓하는 멤버들 주의와 귓 어떻게 하겠니 너가 귓말 제일 많이 이상한 거 니가 하잖아 미친놈아 미친놈아 진짜 나도 포함이야 제발 이미지 빨리 좀 하지마 나도 포함이라고 그리고 내가 귓속말로 배영신이라고 했어 어? 오 오케이 예스 이게 뭐야 난 너 해야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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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어? 야 근데 왜 난 능력이 없지? 어? 야 근데 왜 난 능력이 없지? 일루와 하하아 하하아 뭐야 이루와 야 무척 빵 4개 버렸다 아니 불사준데 방금 죽었어 빵 4개 복사 되는 거 아님 빵 4개 버렸는데 아 리카야 나랑 노랑 싸우는 거야 불사준데 방금 죽었어 어 불사준데 방금 죽었어 어 불사조 불사조 무능아님 불사조 1회용 아님 1회용 야 그럼 1회용 능력 봤었다 보면 죽어 한 번만 더 죽어보자 누가 나 한 번 죽여봐봐 제발 난 여기서 아버님이 나 죽이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그래? 아 안 되는데 어 뭐야 못 가 와아 와아 이거는 상관이 없잖아 저런 말도 안 되는 능력이 걸려 야아 됐다 이걸 먹으려는 자 사망이다 야 나 불사조의 효과로 계속 신속 붙어있다 아 진짜? 신속이 붙어있어? 불사도 좋은데? 아 빠른데? 이거 잠깐만 어 야 머사 죽여가지고 흙 존나 많이 나와가지고 하늘 올라갈 수 있어 어 야 근데 저거 하늘에 떠있는 저거 성 뭐야? 저게 빵 섬인가? 빵 섬아님 빵 섬같은 빵 섬 빵 섬 빵 섬 이 화질로 이 화질로 빵 섬 가면 안 돼 다 뒤져 아 나 빵 섬 기신분들은 아래 계세요 어 바보해 난 갈거야 안 돼 드디어 트위치가 720p가 돼가지고 화질이 이제 빵 섬 가면 여러분들 난리 날 수 있어요 생방송 수정적으로 아 드디어 720p로 업스레이드가 됐어요 몇 비웠는데 야 확실히 변화한거야 근데 이게 압축.. 압축 화질이라서 더 좋아 어 어 누구 올라간다 하나 중력이다 나다다다 전화 안 켜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어요 나다 아가씨 그거 올라가면서 시청자분들을 위한 배려가 안되는데 아가씨 그거 올라가는데 아 잠깐 눈 감고 있으라 해 아 눈 감으면 돼 엄청 깨지진 않을걸? 맞어 아니야 적응하다보면 괜찮을걸 오메 너무 올라가야되는데 이 정도면 되겠다 야 너무 너무 위에 있잖아 좀 많이 못파 와 야야야 멈춘다 야야야 50개를 안되 뭐가 떨어지는데 방금 와아아아 오마아 남몽이 여기서 태우는거 죽여야겠다 형이 물로 떨어진 다음에 도망칠거야 야 진짜 환자 많이 깨져? 아니 근데 여러분들 신기한 점 알려 드릴까요? 아니 아니 부족한데? 빵찜오프까지 15분 남았는데 타이너가 움직이지 않아요? 하하하하하하 아직 빵 다 죽었게요 이거 약간 세계선에 지금 개입을 받고 있어 하하하하 줄어요 아니 그 동영자님 그 불사도 이거 한번 랜덤으로 한번 돌려주시면 안되나? 나 얼굴이 모자이크가 된대 화질이 깨지니까 맞아? 하하하하 아 맞아 길키로 올라간 순간 제왕 시작이야 거기 나 절대 안올라가 야 하두리 시절 하두리 시절 와 옛날로 돌아가다니 이게 말이 되냐 요즘같은 시국에 어? 아니 4K 8K 나오는데 이게 720이니까 말이 되냐고 아 깡아씨 공식 입장을 틀려 도망하신건가요? 뭔 망같은 줄이여 무슨 버블 어? 진짜요? 왜 그럴 땐 우리 일단 빵티 하는게 맞는거 같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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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심 바람 맞내여 어? 너 안 mentale 어 개봐 빵을 버리면 빵이 나와? 야 머스타 올라간다 잠깐만 아 지랄하네 아니 지랄 개지랄 64개 버렸는데 15개 됐어 맞아 이거? 캠프파이어 에메랄드 이상한 아이템만 나오는데? 뭐냐 이건? 아 이게 말이 되냐고 개배드 아이템이 땅에 떨어질 때 일정 확률로 두 배로 변하거나 사라집니다 근데 그러면 빵섬 깼을 때 한 개도 못 구할 수 있다 아님? 어 안 되는 건데? 이론상 한 개도 못 구하네 야 밀 세 개 넣었더니 밀 막 6개도 나오는데? 뭐냐 이거? 밀 세로로 놓으면 랜덤 드러블 난 10개 했는데 왜 안 되냐? 안 되는데? 개빨리 올라갔네 잠깐만요 이거 커맨드 블럭만 한 대 써도 되나요? 그럼요 가능 저도 나무대끼 쓰는 중 예 그럼 올킬 쓸게요 여러분들 잘 가세요 네 네 근데 뭐 어떻게 뭐 같이 어떻게 돌리는 건데? 어? 12개 됐어 어 엔더 상자가 뭐야 엔더 상자가 모르다 밀을 세로로 엔더 상자 보이는 쪽쪽 기숙대여 아 아 밀을 세로로 아 밀을 세로로 아 이 정도면 충분해 빵이 복상하네요 어 다 갔나? 빵이 복상하네요 와 빨리 복상하네요 뭐 어때? 넣어야 돼? 아 근데 빵섬이 되게 많네 뭐 어때? 빵섬이야 1일은 1빵섬 합시다 네 1일은 1빵섬요 1일이 1빵섬만 합시다 네 1일이 1빵섬만 합시다 와 양심있다는 말이 저장원들이 아버님한테서 양심있다는 말 처음 들어봤음 아 일단 랜덤박스 한번 돌려볼게요 뭐야 이 빵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뭐야 아이템이 나오네 야 마녀 있는데 마녀? 철 도끼 아니 이거는 데미지도 랜덤이야 0에서 200이래 개배드 아니 이거 빵을 버리니까 다이아 신발 나왔어 뭐야 아 그럴 수 있구나 오 양족이 나왔는데 뭔데 포션 만들어 빵이 복사되는데 마녀가 mpc 죽여준다 두 포션 뿐인다 오 농사개시 금쟁이 나왔다 빵섬 이렇게 많은데 농사는 호구가 있다고? 아니 아니 밀을 세로를 하니까 계기가 나왔다고 아직 수윤님은 빵키의 본질을 못 깨달았구나 아니 갱이가 나왔다고 랜덤으로 어이씨 이걸로 농사의 길을 걸었겠다 아 한번에 누르면 된대 아이템이 뭐 나올까 빵으로 해야 되나 뭐야 난 밀로 빵 만들면 빵 나오는데 아 좋은거 좀 나와봐 다이아공같은거 페로 페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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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나나나나 아니 이거 왜 하는 어? 잠깐만 물고기 나 필요하지 않나? 어라? 어? 물고기를 왔습니다 물고기를 들고 상대 타격식 와우 고기잖아 나 이거 야 오늘 빵 누가 제일 많이 구할 것 같네 느낌상으로 아니 이거 왜 아니 이거 맵에 버리면 빵이 사라 아씨 아씨 빵이 사라진다고? 이타씨 응? 이거 봐라 따라와라 재밌는 거 하나 가자 어 뭐야? 재밌는 걸어가자 뭐해 장알 미쳤다 64개를 버려볼게요 형매야 너 능력 뭐야? 아 미친 스마트 무비 진짜 야야야 여기 배즈락이 있는데 너 이리니 따라와 재밌는 걸어가자 어디갔어 오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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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봐 어? 너브라 저기 아 저기다 아 여깄다 여기서 내가 스마트 무비 줄 수 있으니까 너브라 야 너무 야무지인데 너브라 누구하 누구하 안봐도 안봐도 야무지네 자 보세요 누구하네 짜란 누구긴 누구야 어? 아 여깄다 아닌데? 자 보이면 썰겠습니다 이제부터 어 쟤 아니면 다이아몬냐 누구 야 이거 빵 버리니까 이게 개손해네 아니에요 버리면 그냥 개손해 빵이 사라지는데 애들 죽여가지고 빵 얻어야겠다 그냥 안되겠어 너네가 재밌는 거 못살 미안 앞으로 너의 개가 될게 충실 어? 어? 부근 바꾸려다가 지질뻔 안 나와 아 이게 뭐야 야 이거 몸에 있는 거 버려야 되네 아이씨 부근 바꾸려다가 재밌지? 나 모든 걸 여기에 넣어놨는데 야 이거 존나 재밌다 이거 복사가 되네 없어질 수도 있어 일단 몬스터를 잡는게 나한테 더 좋을 수도 있어 아닌데 너브라 확률적으로 없어지기가 힘들 것 같은데 없어지네 씨발 야 잠깐만 엔더상자 뭐야 아 너브라 맛있다 하하 너브라 존나 맛있다 아 오 존나 쎈데 그냥 괜찮아 난 그래도 할 일 다 해가지고 이제 여한이 없어 아니 아니 혹시 엔더상자 있으신 분 제가 그 상자에 넣어놨는데 사라졌거든요 아 왜 아니 엔더상자에 빵 넣어놨는데 엔더상자 없었는데 벌써 빵집 이거 10분 남는 거 싫어요? 그래서 그냥 똥 부리게 가야돼 눈력이 아닌것겄 basement zero 이성칼질 komm 욕한다 자자자 욕하지 마시구요 순식씨 알았어요 제가 빵 드릴테니까 일단 요기 threw out 알았어요 야 빵 복사 해야 할것같애 빵 복사봣습니다에요 공장여도 야 복사를 계속 해보고 있는데 근데 어때Flow 썰어 집 reboot 복사 확률이 어느정도임? 야 이거 나쁘지 않아 나 지금 4개에서 24개 만들었어 4개에서 24개? 어 나도야 될까? 저거 족구란데 나 지금 아 진짜야 근데 뭔구라? 잠깐만 잠깐만 감옥 표현이 상당히 평소예요 야 너구라 너구라 이거 필요없어서 죽게 그냥 걸러애들 죽여 야 너 철개 필요하냐? 있음 좋지 철개로 써 오 뭐야! 철개가 늘어났어 이거 한 명 더 놔두면 안되나? 하나 버렸는데 두 개가 됐는데? 이거 한 명으로 안될 것 같아 이거 왕지타 됐어 오케이 지금부터 갓타수어 가자 한 명 한 번 잡아줄게 근데 없어질지도 모른다 보스 없냐 여기? 니타님 어딨어? 왜? 아니 이거 우리 빵 나눠볼게 빵줄게 랜덤 특집이라 도박 중독자들이 많네 여기 내 발로 갈게 중량 보스야 없어진다 아이씨 뭐야 어 직접 봐 직접 없어진거 아니냐? 보스씨 이거 저희 3분의 1이거든요 아시죠? 아 예예 재산이 불어나면 아 이상하네요 오 다진호 여기 병비원이 제일 많이 주는데 아니 아니 잘 패봐요 아니 아버씨 거기서 그거 하지 말고 여기서 공장 공장 노동하세요 그쵸 공장이 어디있어요 공장 흡방되고 싶습니다 공장 만들어놨습니다 빨리 좀 해봐요 그 거기에 핑맨이도 보낼테니까 이 새끼 왜 안맞아 이 새끼 왜 안맞아 이 새끼 왜 안맞아 야 거기에 그 한명 보냈으니까 어 죽여 뭐야 핑맨 탈출했는데 어디갔어 어 그게 아니라 나 지금 나 지금 오버워치 까는중이라 나 지금 두스키 렉 렉 오지게 걸려 두스키 오버워치 하나 깐다 아 이거 아니 불량이 있잖아요 이거 선생님 아니 무슨 인터넷속탈 어떻게 사메가야 말이 돼? 그니까 이상해 빨리 보내주세요 빨리 아니 나 지금 1메가 안나와 1메가 안나와 1메가가 안나오는게 말이 되냐 이게 1메가면 그냥 블레이너드 본사가서 2번을 안누르잖아요 그래 리스폰 누르고 있는거라고 히팔 어허 욕하지 않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14번 14번 눌렀다고요 리스폰을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 오케오케 아 불량분들 개많이 들어왔네 요즘 여기가 왼쪽이 빵집일거에요 아 도박진돋아 미친놈이 자꾸 밀을 안줘 아잇 그 리타씨 언제오세요? 뒤질래요? 아 저 빵송 돌고있어요 그리고 니가 뭔데 올라가라 마라에요 어 어 어 오라가라 마라에요 어? 오 오라가라 오어 아니 아 안과 오 시바 어 잠깐만 오우 나이스 야 근데 인간적으로 좀 나눠주 안돼! 야 맞다 까마겠어 야 못살 죽이면 안됐어 야아악 다 빠졌어 다 빠졌어 야 빵 개마 못댔다 나무감이 두개씩 겹쳤어 뛰어 나 말고 병신부싸야 악어 같으라 난 떠난다 난 이걸 가지고 떠나겠어 아니 악어 와가지고 다 터뜨릴 같잖아 아니 악어씨 공장을 이런식으로 파괴하시면 저희 중성공단을 지금 파괴하신겁니까? 우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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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맛있게 먹을게요 노란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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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뜨린다 노란집 안에 집안으로 들어갔어요 라이브가 나와 로빈호가 어쩌라고 내가 따라오면 뭐가 될거라 생각하라 엔더상자 누가 뽑아봐 빨리 엔더상자 뽑았어 빨리 거기서 뽑아야겠어 내 마감 못사감 쫓아오고 있어 엔더상자 두개인 지금 우리 그러면 나 지금 생지크리퍼 사라졌어 내 게이트에 하나 들어가있음 파괴하여 일로와 스키 어디갔어 스키 어디갔지? 노란집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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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란집안이 넓어 안돼 물속에서 죽여 안죽잖아 원래 자 노란집안에 다있습니다 어디서 터졌냐 여기 뭐냐 한칸이었나 노란집안에 뭐있습니다 여기여기여기 안에있어 나도 먹어야 되는데 야 나노자 나노자 나노겠냐 피웅신아 템만 더 템만 더 템만 더 템 야 중혁이한테 지금 한 천개있다 천개가 없었는데 천개가 없었는데 어떻게 있어 안되겠다 도박장 주인이라도 죽여야겠군 야 먹사야 내가 새로운 인생을 열어줄까? 주인 죽어 아 이거 갓차 돌리는게 열리네 아 근데 여기 양자포털이 있는데 여기 난 그냥 도박장 주인 죽이는 중 아 진짜 도박장 주인 죽이는 중 아니 다이아 풀세트 뭐야 이거 뭐야 나 어지러워 뭐야 나 갑자기 이 세계로 터가 왜 오 뭐야 이 세계로 떠났어 나 뭐야 나 이 세계로 떠났어 야 트럭이다 트럭이다 아니 뭐지 아니 왜 갑자기 여기에 포탈이 있지 그걸 회귀를 해버리네 안되 화질 깨자 아우씨 빵빵 나눕시다 그 몇개 있습니까 저 님이 다 먹었잖아요 야 여기 포탈 뭐냐 뭐야 아 뭐야 말도 없이 죽여 악어 죽이 말했잖아 야 뭔지 깔았어 어쩔티비 저쩔티비 저쩔티비 뭐 평소에는 말하고 죽였다고 야 악초딩이다 악초딩 아 아 악어 양털에 깔았어야 했어 아 아니 아니 왜 능력이 없어 왜 나도 불쌍줘야 야 누구다 다이아가 빨아줄게 야 어디있냐 인준아 그 노란집 노란집 못살을 보면 죽일 richer acceso 아아아아 못살고've임을 죽일 수밖에 없어 감히 다이아가 보속을 입고있다니 널 죽일 수밖에 없었다 야 다이아가가 하나 떨어졌다 와서 먹어라 매일매일않된니 Thatö 다이아가issions도 입히면 뺏고싶잖아 쫙아 오 오 으아 중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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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녕하세요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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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10세트 악어한테 빵 2천개 있다 빵 10세트라고? 개지랄 개지랄 존나 개구라인데 악어한테 빵 2천개 있다 어딨어 박준영 어딨어 노란집에 노란집에 악어가 내 빵 들고 도망감 노란집 어디 노란집 안에 들어가서 그건 모르지 없는데 알아? 너도 뺏은거잖아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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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이 씨 알람 흘려 아 뺏은 순간 내꺼 아니겠냐 아 이거 단단한데 악어를 베고싶다 칼 자 그럼 이게 복사가 성공하면 줄게 일단은 봐 간다 하나 둘 셋 시작 오 어 아아 아 내꺼 없어졌는데 ㅋㅋㅋㅋㅋ 좋은거야 맞어 왜 헐떡이지? 죽이고싶게? 안방 우와 철불러 뭐야 나와 철불러 아osed 야 악어가 찾아 니타야 뭐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 뭘 Yap아 으흠흠흯 니타 seine 물양통이 준비한 다음에 끌었다 얼었다 야야야! 준효아 넌 안 올라가도 될 걸? 준효아 너 올라오지 않아도 돼 너 안 올라가 가사봐 봐 야 내 양털이 없어 아고씨 오케이 아니 잠깐만요 이거 아니 아고씨 네 어떤 새끼가 제 빵집 그 상자 위에다 기반함을 쳐박은거야 야 기반함 뽑았으면 인정이지 야 인정이지 기반함 흥도 깨버려 그냥 기반함 하나 더 뽑아 야야 준효아 너도 여기다 뭐 하나 설치해 X됐어 야 나 기반함 두고 올라갈게 지랄났다 너 왜 올라오는데 버싸 버싸가 그렇게 왜 올라와 어떻게 올라와 그러면 여기 헤엄쳐서 와야지 맞아 야 나 기반함이랑 비슷한 거 하나 먹었어 마저 나 데려오는 거 기반함 다 왔어요 죽여봐 네가 저기서 터지는 것도 괜찮을 거 같지 않니? 야 벌써 빵 여는 시간 된겨? 빵 여는 시간 됐는데? 오 쉿 홀리 쉿 왜 이렇게 시간 빨라 뭐야 순이 칼 줘봐 어 기반함 두고 기반함 두는 시간이여 기반함 기반함 야 내가 총대 메고 악어 상자 위에 기반함 한 번 박을게 아니 이거 이거 악어 야 이거 죽었잖아 야 살려! 왜왜왜왜 아 기반함 없어졌어 아니 야 달라고 해서 줬더니 빨리 차려봐라 아 그걸 왜 됐어 아까 2점이 있었다고 봤는데? 아 여기 3점 있었구나 빵으로 아 짜증나 기다려 봐 다시 볼게 야 나 이거 뽑았어 이거 누구한테 뽑을까? 이거 누구한테 할까 이거 야 뭔데 뭐 있는데? 여기서 터지면 다 터지잖아 2종 제한 불러 야 한 번 이동 제한 불러 박아놨는데 핑맨 위에다가 야 여기 있네 이동 제한 불러 야 야 한 번 박은 사람 이 사람한테 하자 어 뭐야 이거? 뭐야 이거 왜 빨개져? 레드썸 불러 레드썸 불러 아 뭐야 900이잖아 아 왜? 아 왜? 자 한 번 여기다가 여기다 야 좀 우승 가능성 있는 사람 야 악어한테 박자 악어 악어 이동 제한 불러는 이제 박아도 상자 열리더라 악어 여기 있어 대박 열리네 아 열려 박아도? 어 열리던데? 야 기반하면 안 열린다 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되냐 이건? 흐흐흐흐흐 야 여기 내가 총대 메고 여기서 터질게 야 너구라 나 철개 하나만 야 너구라 나 철개 하나만 아 그래 야야야 터지자 그러네 아 야 너우면 터져야지 너구라 너구라 나 철개 하나만 형 내가 형 형 그 그 여기 내가 레버 줬어 레버 줬어 어 야 나 엔더상자 엔더상자 뽑았다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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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 나 저걸 늦게인데 저걸 깨야 될텐데 나 깨고 있잖아 아 오케이 여러분들 저 여기서 혀 깨물겠습니다 자 어 드디어 야 폭풍 깔까 이제? 얘 영원이었어요 어? 어? 저 뭐다? 자 여러분들 아 어디까지가 아 낙살 나고? 야 야 타비크 야 타비크 낙사한대 야 중룡아 나 칼 하나만 복사한대 내가 다시 돌아왔다 야 야 복사가 안된다 한 번 더 뽑아 다시 갔나? 너가 갑파가 복사가 되고 있어 뭐야 시X! 너블 나에게 철 하나만 남겨주겠나 헐 없는디? 까비 뽑아보자 기다려봐 뽑아줄게 기다려봐 어 자 여러분들 가겠습니다 나의 능력 참실한 능력이다 자 여러분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우리 빵키 다음 시간에 마무리해요 3 얍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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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시 올라와 진짜 뭐 내가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 아 예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다시 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희 빵은 이거 걷겠지 아니 뭐 내 야 차례놈아 너로 차례놈아 차례놈아 전삭전 전삭전 꼽는 줄 꼽는 줄 간다 아 오 개꿀 오 개꿀 이거 봐라 얘들아 이거 한번 덮어봤다 이거 봐라 와 하나 더다 와 이쁘다 와 이쁘다 얘들아 지발 아 이쁘다 누구 뽑을까 누구 뽑을까 이쁘다 야 근데 야 근데 이거 얘들아 이거 얘들아 이쁘다 아니 이거 으헤헤헤 넣었지 나 이미 넣었지 어떻게 넣었어 아 여러분들 와 미친놈이네 이거 나 넣어버렸지 누구누구 넣었어 난 못넣어 일단 저 못넣거든요 여러분들 베드랑으로 막혀있는데 어떻게 넣었냐 야 너브라 나 여기 멸망을 내가 만들었다 아니 너브라 내 상담 왜 막았어 야 이거 이 세상을 멸망시킬 때 피스톤으로 땡기면 되지 않냐 야 내일 만드는 법 아는 사람 내일 안되겠다 영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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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계 아 미치도 와아 야 빵 나왔어 빵 나왔어 빵 먹어 빵 먹어 빵 어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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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능력 먹둔 너네날 무시했지 무시 안 해 아아C 저도 무시 안 하긴 했지 아무것도 남은게 없는데 산다라 넣을게 없는데 아니 빵 나왔어 빵 존나많에 나왔어 나 지금 쳐먹었네 지금 이 빨부터 타고 야 무슨 새겹 쳐먹고 지금 아 내꺼 너희들 야 근데 양털 어디갔냐? 목 좀 떠보라고 슛 아니 너 그걸로 치 말고 이걸로 쳐 이 새끼야 초록색 얘 봐보라고 아 기다려봐 복사해봐 이 씨박 빵 탔다 빵 탔다고 지랄 개구란데? 중력형 사운드가 개구란데? 나 죽었는데? 빵 탔다 어? 야 나 못 이겨 야 다이약 아빠 나 3개 있어 너니까 그래? 야 이거 하나만 넣어도 이기겠는데? 근데 그 하나가 지금 이 마을에 없어 나 일단 불을 줄일게 한 명 죽이면 넣을 수 있잖아 두개 넣을 수 있잖아 조용한거 보니까 이 새끼 지금 어어 어어 아 넣었어요 아이씨 형 한 번 더 철 철 없어? 철 구워야돼 철 구워야돼 내가 빼돌릴 수 있어 내가 빼돌려줄게 잘 봐 아래쪽 봐봐 어떻게 빼돌려 내가 마인카트 하나 구워야돼? 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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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인카트 어떻게 빠져 왜 안빠지나 이거? 왜 안빠져 이게 왜 빠져 깰대기íamos 깰대기 뽑아 깜대기 뽑아 깜끄 mulheres 끈끄님 피스톤 있어 끈끄님 피스톤 있어 너는 빠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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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젼 odc 말씀 mi 대충 빨간색이지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미친놈아 일단 죽이고와 철가자 나 엔더상자로 절대 보험해놨어 야 미텔게 빵 세벼야되는데 빵이 없어졌어 장비장 실패했어 X댔어 얘들아 복발장 마인카트를 내가 먹으니까 마인카트 미칫수마냐 이거 어 넣었어요 응우마이 응우마이 이색에 철은 다시 남지 않았나 철불러가 없어 철불러 야 도스야 일로와봐 왜 야 위더 머리있는 사람 왜 야 위더 머리 위더 소환한다 근데 오늘은 왜 빵 끝나는 시간이 없어 씨발 말이네 언제 끝나 아 지랄하네 아이고 야 어디갔어 내불러 2분 남았어 초록색깔 다 부셔 초록색깔 다 부셔 하얀색 양털 내가 구했거든 칼데기 넣었어 도스야 기다려봐 하얀색 양털 박아줄게 저기네봐 칼데기를 훔치고 있어 빵빼는 중 빵빼는 중 빵빼는 중 빵빼는 중 빵빼는 중 응 안 돼 응 안 돼 안 돼 가져가지마 아이고 양털 아니야 아이고 양털 아니야 아이고 양털 아니야 응 넌 뭐야 방법이 없을까 가마솥 까악 가마솥 아이고 왜케 생겨 너 어차피 상자가 없자녀 이거 빵튀 앞으로 깔때기 필수인데 그러니까 깔때기로 스티레드 해겼어 이거 나무진데 기반함 뽑아 놓은거 누구죠 그래서 그거요 제 상자에 기반함 뽑은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저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반함 뽑은거죠 너블이 뭐하냐 조용히 뭐해 뭐해 할게 없어 아하하하 안돼 하지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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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다 판다 지켰다 공력씨 누군지 궁금해요 예예 어 빵 지켰어 너블 쉬이 자 아 자 빵을 가지고 튀어라 빵집 문 닫혔습니다 자 우리 핑맨이가 모든 빵 상자 없애면서 이제 유일하게 남은 아 나 이거 뭐야 지랄하네 아니 아니 악어야 오늘 콘텐츠는 빵튀가 아니야 악어의 빵 디펜스 빵 빵 디펜스 빵 디펜스 빵 디펜스 빵 디펜스야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해주시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빵티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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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이이이이이이이잇 수지 god orig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